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급등주의 안전한 매매 급소자리를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이데일리온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STO 시장이 시장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본격적인 시장 개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 기반을 마련한 일본은 이번 달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에서 매매가 시작된다고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일부 조각 투자자들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하나둘 채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STO란 조각 투자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림이라든가 부동산 아니면 음원 이런 저작권을 쪼개서 매매를 한다는 얘기죠 지난주 강의에서는 STO 대장이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풍선기법으로 급소자리를 찍어드린 바가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일주일 만에 무려 1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금융당국도 토큰 증권을 증권으로 분류하고 디지털 자산과 정확히 명확히 구분을 해서 올해 12월 달 안에 제도권 안에 편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12월 말이 가기 전에 첫 번째 공모 사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칠판 강의에서 먼저 기법 강의를 이어가고요 잠시 쉬셨다가 HTS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재 자막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377이 급등매매하고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많은 데이터와 정보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셨다가 칠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판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지난 강의 시간이니까 정확히 일주일 됐지 않습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품성기법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딱 네 종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 종목이 모두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급등을 했는데 그런 정보들을 현재 이데일리 신대가비법 정보 방송을 보셔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4377이 급등매매 이렇게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칠판 강의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초급등주에는 보통 11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바닥탈출기법. 최근에 9월달하고 10월달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지수원,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바닥까지 와서 다시 한번 바닥탈출을 하는 재차 상승을 하는 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바닥탈출기법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강의 시간에 4개 종목이 풍선기법으로 가고 있다고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풍선기법으로 갔던 종목들이 어떤 상승을 했나 한번 보자고요. 풍선기법의 기본 공식은 뭐죠? 기본 공식은 볼린저 밴드가 상단이 이렇게 둥그런 모양. 초보자도 초급등주에서 11가지 패턴 기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보자도 굉장히 따라하기 쉬운 초급등주 매매 기법이 바로 풍선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볼린저 바닥 하단 밴드가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 때 볼린저 밴드가 이런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누군가의 1차 상승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1차 상승을 시키고 이 안에서 21선 기준으로 주가가 기간 조종을 보이면서 조종을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1차 누가 매집을 했다는 얘기는 세력이 입성을 해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입성을 해 있기 때문에 이 통로가 나오는 부분 이 상단에서 상단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실리는 거래량이 좀 들어왔을 때 매수하시면 여기서 바로 2차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1차 상승을 했을 때 좀 기다리셨다가 기간 조종을 보이고 나서 이런 동그란 모양의 어떤 통로 상단 자리에 왔을 때 매수에 동참하시라고 이게 바로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풍선기법 초급등주 풍선기법 매매잖아요. 풍선 모양을 한다고 해서 풍선기법인데 지난 강의 시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제 STO 관련주로 지금 현재 대장주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어디서 매집을 했나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달에 11월이죠. 11월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세력들은 1차 상승을 시킨다는 거예요. 1차 상승을 시킬 때 세력들은 충분한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들은 여기서도 매매를 하지만 여러분들 특히 주식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이런 통로 상단이 나올 때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중심선 기준으로 통로 상단에 지금 캔들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강의 시간에 지난 강의 시간에 이 종가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지난 강의 시간에 이런 자리에 와 있는데 통로가 이제 나오는 부분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죠.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잘 보셔야 된다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바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고 지난 일주일 됐죠, 정확히? 일주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이 종목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요일부터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 날이 이제 이 은봉이 나온 날이 화요일인데 수요일부터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에 1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선기법을 당연히 배우셔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종목으로 우리 기술 투자도 우리 기술 투자는 가상화폐 관련주, 대장주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술 투자가 가상화폐 걸어서 업비트의 지분을 약 7.5%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혜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그런 종목이 여기서 커다란 풍선을 만들고 있었죠? 아주 커다란 고구마 줄기 같은 커다란 풍선을 만들고 있다가 여기서 통로가 나오는 지점이잖아요. 통로가 나오는 지점에서 지난 강의 시간에 지난 강의 시간에 대량 거래량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종가를 기준으로 지지를 받을 거다. 그렇죠? 정확히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윗고리가 발생했는데 윗고리에 계속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바로 세력 지지선이다. 이 라인을 깰 수가 없어요.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은 깰 수 없을 거다. 여러분들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최근에 5천만 원을 돌파했잖아요. 5월 초쯤에 비트코인 강의를 설명하면서 약 2천만 원을 돌파할 때 비트코인도 바닥을 탈출하고 있다. 이런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무려 비트코인 자체도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무려 15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 투자도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가 바로 슈팅이 나오죠. 그러면서 지난 강의 시간 이후로 이 종목도 역시 일주일 만에 30%라는 놀라운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을 내년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기술 투자도 여기서 주가가 오늘 조정이 좀 있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12월 아니면 내년 1분기까지도 지속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차후에는 차후에는 어떤 패턴이 어떤 포지션을 세력들이 만들어놓고 2차 상승을 또 할지 그거는 본 방송을 강의를 하면서 계속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풍선기법 뭐였죠? LS전선 아시아죠? 이 종목도 이미 10월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자리에서 자기네들이 세력들이 만들어놓은 자리에서 2차 상승을 하려는 그 포지션을 만들러 가는 기간 조정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통로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주식 초보분들은 자 이런 종목을 하단에 있을 때 캔들이 하단에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그렇죠? 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올라탔을 때 상단에 올라탔을 때 여기가 바로 매수 급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자리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는데 이날 14,000원이 화요일 날 종가잖아요. 근데 들어온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강의 시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력들은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면서 매집을 이 안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자리에서 바로 급등이 한 번 나왔죠. 이날 바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23% 그리고 금요일 날도 약 10% 정도 뭐 하면 이틀 동안에 40% 정도 상승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이 앞전에 말씀드린 풍선 통로 상단에서 이런 급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LS전선 아시아 가지고도 일주일 만에 75%라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풍선기법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 게 있었죠. 이 종목은 HTS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국제약품 국제약품 제약주죠. 요즘에 마이코 플라스마 중국 폐렴 독감이 굉장히 유행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따가 HTS에서도 관련 종목들을 몇 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서 세력들이 만들어오는 게 뭐죠. 세력들이 들어와 이미 입성을 했었다. 그러면서 세력들은 두 번째 슈팅할 자리를 만든다고 그러죠. 두 번째 슈팅할 수 있는 매수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에 앞전의 모습은 캔들이 위치가 하단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있을 때는 관심을 두지 마시고 상단 통로가 나오는 상단에 거래량이 들어와 있으니까 지난 화요일 날 이 종목도 괜찮다. 매수에 동참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종목이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거기서 어제하고 오늘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 종목 역시 30%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풍선기법 지난 강의 시간에 우리 이데일리 방송 제 강의를 들으시고 풍선기법 네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사셨다면 최소한 3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메이드 게임주인데 이 종목도 STO랑 관련이 있죠. 2년 전에 위메이드가 1000%나 상승하는 놀라운 상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온 이후에 최근에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바닥을 탈출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슈팅이 나왔다. 지난주 강의 시간에 바닥을 탈출했던 자리에서 매수하셨으면 한 40% 수익이 날 수 있었다.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위메이드 세력들은 기간 조정을 보인다는 거예요. 기간 조정을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풍선 모양을 만들고 있었죠. 다시 한번 이런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고 있다가 중심선이 가까워 오니까 중심선이 가까우죠. 중심선이 가까워 오니까 이 정도 역시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급등매매 풍선기법을 정확히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 종목을 관심종목에 편집을 해놨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이날 12월 1일이었죠. 이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매수하셨다면 2일 만에 약 16% 수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매수 급소자리를 잘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LCTX 그린로지스 한번 볼까요? LCTX에서 분할 상장된 회사인데 상장 이후에 굉장히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잖아요. 지속적인 하락이 있는 종목들은 보통 어떤 매수 급소자리를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속적인 하락이 있는 종목은 역풍선 기법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역풍선 바닥에서 이렇게 역풍선을 만들고 통로를 길쭉하게 빼고 있었는데 빼고 있었죠. 그러면서 통로 상단에 안착하는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이런 종목은 신기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이런 종목을 이날 종가에 12,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 다음날 바로 21% 상승하죠. 그런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급등 종목은 오늘 아침에 봤더니 갑자기 10%, 20% 날아간다. 그렇다고 추경 매수를 하면 결국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등주가 위험하다는 거죠. 초급등주는 아까 오프닝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매매 급소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HTS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바닥 탈출하는 기법 종목들이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바닥 탈출하는 종목 기법들이 특징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9월, 10월 대폭락장에 121선 하단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캔들이 121선 2평선을 뚫고 다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내려와 있죠. 그러다가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121선을 121선이죠. 121선을 돌파하는 매집산 돌파해서 만들어 놓는 매집산이 있고 121선 하단에서 만들어 놓은 매집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단에서 만들어 놓은 매집산은 매집이 세력들이 끝나면 이 정고점을 기준으로 121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보통 강한 종목은 바로 다이렉트로 121선을 뚫고 여기서 매집산을 만들죠. 연초에 우리가 매매를 했었던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이 바로 이 라인을 뚫고 매집산을 만든 이후에 7000원짜리가 35000원까지 가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닥탈출 기법의 기본은 121선을 기준으로 121선을 기준으로 매집산을 만들어 놓은 종목을 자세히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최근에 텔레필드라는 종목이 통신장비주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121선이 어디 있죠? 121선이 바로 여기 있어요. 121선이 여기 있는데 보니까 보니까 올해가 12월달이니까 지금 현재 12월달이니까 8월, 9월달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 있어요. 누가 매수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와 있으면서 이런 커다란 산을 두 개나 만들어놨죠? 두 개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뺏기 위한 세력 매집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볼까요? 121선을 기준으로 커다란 무슨 산 모습이 있는데 캔들이 모습이 마치 산 같잖아요? 산 모습이 있는데 그동안의 거래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의 거래량이 하나도 없다가 어느 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 거래량 대비 3,700%가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캔들이 위치가 어디에 안착했죠? 바로 121선 121선에 안착을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121선에 안착을 하고 끝났는데 당일날 주가는 18.3%나 급등을 했죠? 안착을 하고 끝났는데 앞전에 차트를 둘러봤더니 누군가 매집한 흔적이 있는 것 같더라. 급등매매 전문가가 121선은 바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라인은 조가에 샀는데 이탈해봐야 마이너스 3%, 4%밖에 손질이 안 나요. 그런 종목이 지금 점상 상가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필드를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런 큰 그림을 앞에 두고 122선에 안착하는 이날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면 이 정고점에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 보통 올라오면 이런 윗고리도 생기고 아니면 이런 장대 은봉도 생기고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텔레필드라는 종목은 이 정고점도 점상으로 뚫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여기서 굉장히 매집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잘 챙겨보시고 결국은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었던 급소는 점상 아까 가는 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이런 자리 바닥을 탈출하는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를 관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을 탈출할 당시에는 유수나 재료가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장 종료 이후에 종료 이후에 제3자 배전 유상 증자도 나오고 호재가 굉장히 쏟아졌죠. 그런 종목을 유수가 나오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기법은 이런 차트 흐름을 보고 바닥을 탈출하는 이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칠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셨다가 HTS 강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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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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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판 강의에 이어서 HTS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29강째인데요. 제가 29강을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방송을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풍선기법은 굉장히 강하다. 풍선기법 안에서 세력들이 매집이 이뤄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이 급등 매매 하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요.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무료 노란톡방 에서는 이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까 오프닝 칠판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갤럭시아 머이트리가 풍선자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을 가지라고 이런 자료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자료는 테마가 형성이 되면 테마가 보통 종목권이 5개나 10개 아니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100여개 종목이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장주 잡는 방법 그렇죠? 그런 알짜 소스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그러면 HTS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지난 강의 시간에 추천했던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지난 강의 시간에 11월 21일 이었죠? 지난 11월 21일 화요일 날 한번 보세요. 원격 진료 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인성 정보가 한번 거래량이 발생을 했어요. 이 앞전에 거래량이 거진 보이지도 않는데 이날 11월 21일 화요일 날 제가 원격 진료 관련주를 종목을 딱 두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뭐였죠? 인성정보하고 비트컴퓨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인성정보가 종가를 양봉으로 해서 끝내놨기 때문에 비트컴퓨터보다는 인성정보가 대장주로 갈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나요? 그러면 거래량이 처음 터졌기 때문에 양봉으로 종료를 했죠? 거래량이 처음 터졌기 때문에 바닥탈출기법 공식으로 적용해보자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121선을 돌파는 못해요. 그 이후에 매집산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121선 검정색 2평선을 기준으로 매집산을 만들다가 거래량이 들어오죠? 이날 11월 30일 날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뭐죠? 바닥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집산을 만들어놓고 매집산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 매집산을 만들어놓은 자리를 돌파 그러니까 121선을 돌파하겠다는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놓은 여태껏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바닥탈출기법의 공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다음날 이 121선을 뚫는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종목이 바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놓고 21%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추가 이틀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그 공식을 적용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월 30일 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 이 종목으로 약 25%라는 수익이 현재 나고 있다는 거예요. 차후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비트컴퓨터를 한번 볼까요? 비트컴퓨터는 이날 11월 21일 날 인성정보랑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는 2등주다. 대장주가 아니다. 왜냐하면 종가를 시초가를 이탈하는 은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이 종목도 한번 추적을 해볼까요? 이 종목도 역시나 매집산을 만들기 위한 조종을 들어갔다가 아까 인성정보가 거래량이 들어온 이날 11월 30일 날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이 하단을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인성정보랑은 좀 틀리게 거래량도 굉장히 밋밋하게 들어오잖아요. 2등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인성정보대장주가 21%나 급등을 하니까 따라가더라는 얘기죠. 따라간 종목이 약 8% 8%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인성정보를 매수할 거냐 원격진로 관련해서 인성정보를 매수할 거냐 비트컴퓨터를 매수할 거냐 이런 판단이 기로했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 인성정보를 매수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강의 시간에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마이코플러스마 중국 독감이 유행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메가 CS 의료 장비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자리를 한번 볼까요?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자리를 보면 바닥을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매집사를 만들어 놓고 121선 기준으로 매집사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바닥을 탈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날 화요일 날 종가가 4,270원 이었는데 일주일 동안에 어저께 22% 어저께가 아니라 12월 1일 날 22% 그리고 어저께 조정보이고 오늘 11% 같죠? 여러분들 이 종목 역시 만약에 지난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단 3일 만에 무려 35% 놀라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우려스럽게도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마이코플라스마가 지금 중국에서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좀 인적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관심있게 보시고요. 하나투자 증가를 한번 볼까요? 가상정보 아까 칠판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기술 투자를 추천을 드리면서 하나증권 투자도 하나투자 증권도 업비트에 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놨나 보세요. 하나투자 증권이 여기서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투자 증권이 풍선 모양을 만들어놓고 있었죠? 풍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다가 만들어놓고 있죠? 아까 우리기술 투자처럼 중심선 부근에 와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거래량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돌려놓죠? 이 날이 언제냐면 바로 이 종목도 12월 1일 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중심선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25% 그리고 오늘 약간 바로 조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20% 정도 수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급소 자리를 잘 잡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급 등주는 매수 급소 자리를 잘 잡아야지 포지션을 잘 잡는 종목을 잡으시면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정치 관련 테마주들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핑거라는 종목이 핑거라는 종목이 정치 테마주에 엮이면서도 최근에 가는 상승을 보면 STO 관련 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토큰 증권 관련 주로 가는데 이 종목은 여기서 보면 변곡정 기법의 모습이 보이죠. 5일선하고 11선을 완전히 붙여놨어요. 완전히 붙여놨는데 자세히 보시면 5일평선이 만약에 11위평선을 깨고 내려오면 역배열로 전환이 되는데 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변곡점에서는 거래량이 오전에 10시 전에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초급등지 11패턴 매매기법 중에 바로 변곡점 매매기법이죠. 변곡점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2일 동안에 약 30% 갔다가 지금 현재 약 25% 정도 수익이 나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종목도 STO 관련주이기 때문에 다음 향후 추이를 계속 잘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하나만 더 볼까요? 리파인이었죠. 리파인 리파인이라는 종목도 변곡점 기법으로 가죠.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는 지난주 강의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5일선과 11선을 딱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어놨죠. 현재까지는 단기 2평선이 정배열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탈을 안 했죠.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변곡점 기법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바로 8% 8% 슈팅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조종을 살짝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급소 자리였다는 거예요.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재 직구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이스들이 계속 들려오죠.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지난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이미 주포들이 풍선 기법으로 주식을 굉장히 매집을 잘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모양을 만들면서 통로가 나오는 자리에서 상단에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지난 10월달하고 9월달 9시월달에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살짝 밀려있긴 하지만 거래량이 들어온 것만큼 그렇게 빠져나간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지난 강의 시간에 한번 설명을 지난 강의 시간이었죠. 화요일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런 종목이 매집이 잘 되어있는 이런 모습이었을 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등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택배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등주는 아닌데 매집이 다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매집이 다 있는 종목이 거래량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 지난 강의 시간 이후로 계속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종목이 이제는 오일선 총색소 오일선 따라가고 있죠. 오일선을 아직도 이탈을 안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오일선을 이탈을 하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자료로 보시면 되죠. 오늘도 풍선기법으로 강하게 가는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국 엔컴퍼니죠. 한국 엔컴퍼니 최근에 지분 경제 지분 경제 이슈로 오늘도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모습을 봐야 되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이런 커다란 풍선 모양을 만들면서 이미 매집을 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풍선기법은 세력들이 매집하는 한 달 이상 기간을 거쳐서 매집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00% 상승하고 포스코 홀딩스도 10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다 이 자리에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죠.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날 종가가 14,000원인데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21,850원 그러면 굉장히 큰 상승을 해 있죠. 30%, 40%, 약 5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한국 N커퍼니 같은 종목은 매수 급소는 바로 세력들이 매집하는 커다란 풍선 모양을 보고 중심선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이때 매수를 하면 초급등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풍선 기법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인데 이 종목 한번 보세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포적인 방산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최근에 2,3개월 동안 급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2,3개월 동안 지수 하락 때 같은 우량주다 보니까 굉장히 낙폭이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이런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죠?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는데 중심선 기준으로 뭐가 들어오죠? 거래량이 들어오죠?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날 12만 3천원 종가인데 이날 매수를 하셨다면 2% 8% 3,4일 만에 15%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총 7조짜리도 그럼 급소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15% 수익을 3,4일 만에 낼 수 있는 급소 포지션이 바로 이 자리였다는 거죠. 이 자리 그러면 앞으로 풍선기법으로 갈 종목 유력시 되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2차전지 관련주인데 덕산 데코피아죠. 덕산 데코피아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덕산 데코피아가 이런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아주 동글동글한 모양을 만들어놨죠. 거래량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모양을 만들어놨을 때 주가의 캔들이 어디에 위치했을 때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이런 통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캔들이 하단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관망을 하셨다가 상단에 들어오는 거래량이 지금 한번 발생을 했죠.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거래량이 발생한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바로 상단으로 가기 위한 거래량이라고 예측이 돼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의 캔들은 이틀 동안에 통로 상단에 안착해놓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 평선도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오늘부터 계속 추이를 추적을 해가면서 수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풍선기법도 하고 바닥탈출 변곡종 기법도 했으니까 바닥탈출 기법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바닥탈출 기법으로 갔던 종목 아까 말씀을 드렸던 STO 관련주죠. STO 관련주는 12월 말쯤에 거래소가 하나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중에 미술품 관련주 K옥션하고 우리가 보통 미술품 경매 사이트가 K옥션하고 서울 옥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K옥션은 어떤 자리에서 급등을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K옥션이라는 종목이 121선을 한 번에 다이렉트로 돌파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K옥션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 될 수가 있거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121선 하단에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매집산 모습이 보이죠? 여기서 다이렉트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121선 한 방에 뚫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보셨을 때 바로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121선 근처에서 이런 매집산을 만드나 보자. 그렇죠? 매집산을 바로 만들어놨죠? 120선 상단에서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올 때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바닥 탈출 기법이 공식이죠? 120선 상단에서 만들어놓은 종목은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20선 상단에서 매집산을 만들어놓고 거래량이 들어왔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 이날 종가 기준 약 5100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사셨다면 사셨다면 어저께죠? 어저께 바로 상한가 그리고 오늘 조정 그러니까 30%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급소 자리였다는 거예요. K옥션을 봤으니까 서울옥션도 같이 한번 볼까요? 서울옥션도 보면 이 종목 역시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120일선 하단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120일선을 기준으로 매집산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20선만 돌파하는 거래량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추경 매수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날은 그 자리가 굉장히 이 종목이 저렴한 자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사각화하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종목이 하루 이틀에 끝날 종목이 아니에요. 서울옥션이나 K옥션 여러분들이 계속 추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닥탈출하는 기법 중에 코로나 시절에 진단기 관련 종목들이 보통 작게는 몇백 프로 많게는 크게는 몇천 프로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이코플러스마 이런 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관련 진단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장주였던 시젠도 오늘 급등을 한 것 같은데 시젠은 다음주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수젠택을 한번 볼까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은 우리 세대가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젠택이라는 종목이 이 하단에서 매집되어 있는 모습이 없어요. 없죠. 그러면서 다이렉트로 121선을 뚫는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그 얘기는 그동안에 진단기 코로나 시절에 진단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다이렉트로 121선을 뚫는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는 윗고리 안착기법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첫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24선은 돌파 못하면서 윗고리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윗고리에 안착하는 윗고리에 안착하는 윗고리 안착기법이 나온다면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종목이 어저께 바로 다이렉트로 상한가 같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22% 상승. 그러니까 이틀 만에 무려 60%라는 놀라운 수익을 남겨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이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우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투자자들의 수급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요소수 대란 조짐이 또 보인다고 이런 언론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주들이 케이지 케미칼부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케이지 케미칼은 우량주다 보니까 약간 무거운 흐름으로 갈 수 있는데 가볍게 가는 종목을 두 가지 한 종목을 한번 볼까요? 유니온하고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인데 이 차이점이 뭔가 차이점이 뭔가를 한번 보자고요.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인데 같은 회사죠. 같은 회사인데 유니온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유니온 요소수 대장주가 탄생을 했을 때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아까 인성정보하고 비트컴퓨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어디서 터졌냐면 121선 아직 주가의 캔들이 바닥 하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하단에 있으면 결국은 저항선이 어디가 되냐면 저항선이 바로 121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집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유니온 머티리얼을 살 거냐 유니온을 선택을 할 거냐 이런 갈림길의 기로에 섰을 때는 한번 유니온을 볼까요? 유니온을 보면 이 종목은 여기서 매집산의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하단에서 매집산의 모습이 보이는데 시초가가 어디서 시작했죠? 시초가가 바로 121선 상단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은 아직 바닥을 탈출 못했지만 유니온은 시초가가 121선 상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초가가 121선 상단에서 시작한 바로 유니온을 매수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핑크색 자리가 오늘 상한가인데 시초가에서 매수하신 분은 다이렉트로 상한가를 갔었죠? 결국은 상한가를 찍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어떤 매집산을 만들지 그거는 이제 또 한번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매수를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면 이런 120위선 상단에서 시작하는 유니온을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상한가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물론 상한가 맞고 내려오긴 했지만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강의 시간에 신규 종목 5일선 매매 기법을 추천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던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 종목을 한번 볼까요? 두산, 노보틱스 언제 추천을 드렸죠? 신규 종목 바로 이 자리죠? 3만 7천원 3만 7천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종목이 거진 10만원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12월 1일 날 바로 은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시조가가 시조가가 5일선 밑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종목은 5일선 하단에서 시작하면 바로 수익시절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시조가가 5일선 하단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일날 10%나 밀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변곡정 기법으로 다시 한번 갈지 안 갈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추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신규주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더 볼게요. 신규주 에코 프로 머티인데 이 종목 많이들 사셨잖아요? 이 종목이 5일선 따라서 쭉 상승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오늘 결국은 5일선을 이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상장 당일날 11월 17일날 시조가가 42,000원이었는데 15만 4,000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굉장히 고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물론 변곡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만 차후는 여기서 바닥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이익 실형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런 테마주들 대장주 잡는 비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